우리의 위대한 스포츠 팬들에게 안녕. 그리고 나는 당신이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선거. 우리는 우리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나쁜 상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세대 최악의 경제 수치. 이틀 전에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생존력을 포함하여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적어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단지 기억하십시오. 커몬러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것을 깨뜨렸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가서 투표하세요. 늘어난 일생적으로 공부하여 비행 사람들을 Prin man 마